와 미쳤다 이거 너무 많다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양양 남대천에 나왔습니다 이곳에는요 원래는 회기성 어린 연어친구들이 많이 와서 살라나는 유명한 장소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연어친구들이 아닌 회기성 어린 바로 이 친구를 만나러 왔습니다 어떤 친구일지 바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양양에 왔는데 남자친구 버리고 우리 보건님이랑 같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님 여러분 바로 이곳입니다 최근에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고 바로 이 뉴스인데 제가 한번 어떤 친구일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돌다리 생긴건가? 뭐지? 멀면은 애들이 여기서 이렇게 도망가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한번 관찰을 위해서 잠시 한번 잡아보려고 해요 할 수 있어! 물론 이 친구들이 이제 산란을 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뭐 잡아서 저희 가져가는 힘이 일은 없을 거예요 와 물이 진짜 맑다 와 여기 황어가 많네 와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드디어 황어를 만나봤습니다 와 도망갔다 오 드디어 황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인데요 아직 혼인색이 많이 올라오진 않은 상태입니다 바다에서 민물로 올라가기 전에 전천히 적응을 하면서 상류로 올라가서 상란하는 군집들이랑 합류를 할 모양인데요 같이 한번 이 친구들을 따라가서 황어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황어를 발견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연어처럼 바다에서 민물로 거슬러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 친구들이 아마 이쪽으로 많이 몰려올까 싶고 아까 황어 친구들이 연로에서 굉장히 많이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저희가 뭐 먹으려고 잡는 건 아니고 한번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이따 반두로 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얘들이 계속 움직인다 연로 와 여기 엄청 많아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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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오 여기 두 마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유 얼굴 보기 힘들다 오 저기 황어가 황어가 있구나 와 여기 보시면요 지금 황어 친구들이 열댓마리가 같이 몰려다닙니다 오 심지어 제 다리도 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다에서 어느 정도 이제 군집을 이루어서 한번에 일제히 민물에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우 얘 뭐야 복섭이다 상처가 엄청나는데 쟤 황어야? 와 옆에 상처가 엄청 많아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지금 앞에 보이는 것들이 황어 친구들이 서로 이제 짝을 짓거나 이제 군집을 이룰 때 저렇게 행위를 하는데요 계속 팔딱팔딱 뛰는 모습이 저쪽에 많이 있는가 봐요 근데 굉장히 기뻐서 들어가진 못하겠고 지금 바다에 군집을 이루어서 대기하는 모습입니다 와 진짜 가까이 있다 이게 수컷인 것 같아요 지금 잘 보면은 옆구리 무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여기 지금은 이런데 이제 민물에 가면은 엄청나게 이 분 발색을 혼인색으로 바뀌죠 이게 바다에 있을 때랑 민물에 있을 때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네 지금 얘는 바다 황어고 네네 이제 저희가 낮에 봤던 이제 고프로로 봤던 친구가 이제 민물 황어죠 탈라라로 올 땐 이제 혼인색으로 변하니까 이게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지금 손 크기 보면은 대략 이 정도 사이즈인데 얘 진짜 이상하네 오 잡았어요? 안 도망가 얘는 돈을 뺀 것 같아 살짝 잡아서 보여주세요 우와 이야 맨손으로 잡다니 네 뭐 오늘은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제 이 친구들 바다에서 어떻게 하는지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우와 우와 와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황어대의 산란 현장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엄청 많은 황어 친구들이 줄게 있습니다 와 지금 여기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수천마리의 수백 마리 수천마리의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황어 친구들이 가득합니다 제 생각엔 수백 수천마리의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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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을 했네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에 친구들이 몰려가지고 산란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광경을 이 앞에서 보니까 굉장히 신비로운데요 이 친구들이 바다에서 이 친구들이 바다에서 3년 정도 살나가 이곳에 와서 산란을 하고 황어 친구들은 연어와 다르게 다시 바다로 돌아가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황어 친구들이 저런식으로 손님이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거세 물줄기를 역으로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황어대가 지나간 자리를 잘 보면요 짜잔 바로 여기 황어 알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이 황어 알들은 약간 부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액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추나 돌 틈 사이 또는 돌에 굉장히 잘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알들은 약 1-2주 정도 성장을 하면 부활을 해서 나낭이 달린 치어들이 나오는데요 나낭을 흡수하고 송사리처럼 잘 헤엄칠 수 있으면 이 민물에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바다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 친구들은 이 물의 냄새와 이 물의 귀를 외워놓고 나중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혈기성 어류인데 와 이렇게 자연에서 수많은 알들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 간격이네요 여러분 진짜 물반 물고기반이 여기서 나오는 말 같아요 여기 보면은 새까맣게 있는 게 다 황어입니다 와 다행이다 많아서 지금 굉장히 센 물살인데도 아이들이 이렇게 황어 친구들이 굉장히 헤엄을 힘차게 하는 거 보이시죠 지금 물 수온은 굉장히 찬 상태이고 지금 4월에서 빠르면 3월 늦으면 6월까지 산란행위를 계속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친구들과 함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와 굉장히 신기하고 감격스러운데 안녕 여기 보시면은 걸어가는 쪽쪽마다 황어 친구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오늘은 대자연의 신비를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촬영이었습니다 해당 지역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익숙한 생선이겠지만 수도권 사람들에게는 황어란 생선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시가 굉장히 억세고 많고 맛이 없어서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황어는 우리나라의 동해안 연안과 연결된 하천들에 많이 서식을 하는데 유명한 곳으로는 양양 강릉 울진 울산 등등 널리 찾아와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황어들이 금직을 이루어서 줄줄이 유행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장관이네요 진짜 물반 고기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친구들에게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자로 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죠 이 드넓은 바다에서 살아가다가 고향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다시 찾아와주는 이 황어 친구들 너무 신비롭고 대견한 것 같습니다 이 황어들을 오래오래 오래오래 지켜주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와 지금 여기에 황어대 친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 줄지어서 계속 오거든요 보이시나요? 저 검은 친구들이 다 황어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 뒤쪽에 검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황어로 보여집니다 와 물반 고기반 안해도 payments 다 황어예요 제가 오실들은 최대한 사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가 없지만 다 황어로 가야 되었어요 저는 오늘 신발을 안내드려야 했어요 석류 전화에 짜리에 계신다면 그리고 아저씨가 깊은 께이 있다면 여러분은 저에게도 참가했ord spic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